안녕하세요. 우리 연이가 렌즈 위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짱그그가 밥을 다 먹고 나면 우리 우연이 밥을 뺏더라 먹어서 한게래 제가 이제 우리 우연이 밥 먹는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린게는 우리 짱그그가 렌즈 위에는 올라오지 못하네. 우리 우연이 목에 깔때기가 불편해서 낮은 데 보다 높은 데가 낫더라구요. 밥먹는 모습 귀엽지예. 부엌 위에 밑에는 우리 짱그그 발자국 소리가 짜박짜박 짜박 짜박 나섰습니다. 연이가 요 위에서도 저거 영어 눈치를 보고 있어예예. 참 천사같아예. 이런 천사들을 사랑해 주이소. 어찌든 간에 사랑해 주이소. 이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예. 걱정이 태산갔습니다. 우리 밖에 아이들도 지가 예. 셔츠리폴더 버리지 마이소. 택배 셔츠리폴더 다 쓰입니다. 다 아이들 길랑이 집 만나는데 쓰입니다. 여러분. 테이프로 노란 테이프로 붙이고 비닐을 또 위에다 붙이고 또 테이프를 붙이고 그러면 집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흔 옷 같은 거 배 쪼가리 같은 거 그런 거 대주면 안에 깔고 위에 덮어 주면 겨울에는 추위에 문제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위에 뜨는 아이들 좀 많이 도와주이소. 회사로 보시지 마시고예. 감사합니다.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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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묵고 천천히 묵으라고 빨리 먹지 말고 엄마가 여기 옆에서 기다려 줄게. 사랑해 우리 연이. I love you. 형아 눈치 보지 말고 천천히 묵으래. 사랑해 사랑해 짱도그 우리 짱도그는 여러분 우리 짱도그는 여기 한번 보이소. 여기 밑에서 지금 보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땅도그 안녕하세요. 땅도그 안녕하세요. 땅도그 감사합니다. 땅도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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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